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아 제가 지금 근데 전화받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천재 택반로 오겨난 선수들 지금 집시 입목으로 내려놔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택반로 오겨난 선수들 지금 집시 입목으로 내려놔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택반로 오겨내ย어 천재 택lands 천재 택반로 오겨Radio 안녕하세요. 오늘의 라탈이 와닌다. 드디어 오랫동안이 되니까. 진짜? 네? 귀농이 바쁘지 않아? 기본이요? 귀농이야. 알았어, 진행이 바꿔. 1부터 끝났어. 아니야 아니야. 끄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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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많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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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 무지기 내려왔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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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그냥 삼켜왔어? 삼켜왔어? 삼켜왔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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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갖고 내려가니까. 야, 좀 챙겨가자 이거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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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 흠. 어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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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잖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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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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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 심심.